이번에도 전 교수 자리가 하나뿐이라서 말이야. 둘이 분이 아니게 경쟁을 해야 되겠구만. 그래 열심히 하도록 해. 아 여보세요. 아 네 부인. 아 네 그럼요. 네 일찍 들어가야죠. 아 콩나물하고 두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 내가 그동안 너 집안하지 않는 일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 내가 너랑 이혼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나한테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아니 당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어? 아 재은이 그 기집애 때문이지?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당신한테 꼬리쳤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린 그런 통속적인 사이가 아니야. 어? 순수한 학문적 동지에서 발전한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 좋아하고 있네. 네가 사랑을 알아? 네가 사랑을 알아? 네가 나 사랑해? 그게 사랑이지? 긴 말하기 싫어.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빠른 시일 안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데려간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에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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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류 정리 확실하게 된 거야? 확인해 봤어? 그럼 깨끗이 끝났지. 재현아. 이제 나한테 와주는 거지. 우리 언제 결혼할까? 오버하지 마. 나 너랑 결혼해 준단 말 안 했어. 아 그러면 이제부터 너도 사회적인 레벨이 나랑 비슷하게 맞춰야 되니까. 이번 정 교수 자리 확실하게 따놔. 그럼 결혼해 줄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벌써 논문 냈어. 잘 될 거야. 그럼 정 교수만 되면 나랑 확실히 결혼해 주는 거지? 오오오오. 양 강사. 아니 아니 아니. 양 교수. 네 교수님. 축하하네. 이 교수님들 의견이 말이야. 네. 모두 자넷적으로 겨루고 있어. 축하해. 아니 정말이에요. 재현아. 축하해. 네. 그래 양 교수. 이제 말이야. 그 훌륭한 재현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만 남았어. 열심히 해 주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아. 여보세요. 내 부인. 네? 와이셔스의 루즈 자국이요? 예?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요. 저 부인 제발 그것만은. 네. 야. 야. 아무튼. 우여곡절이 무작위. 악수 좀 하자 좀. 우여곡절이 많단 말이야. 두 사람의 결합 정말. 아. 그래. 고맙다. 너희들 모두 우리 두 사람 원약식에 이렇게 자리를 빛나줘서 정말 고마워. 아. 저. 그거. 아. 아. 그래.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사랑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남성할게. 예. 감사합니다. 그대는 나의 영혼. 그대는 나의 덕분. 나 이제 그대를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비록 험난한 산과 깊은 바다가 우리를 가를지라. 우리 함께 헤쳐나가며 한 줄 뒤 빛으로 영원히 나무리. 우리 함께 연경할 수 있는 거 같아. 우리끼리 축하해요. 지금?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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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나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나 이런 기분은 도저히 쏘 못해. 교수님. 양동근. 네. 너 뭐하는 놈이야? 어? 니가 교수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미룬 논문을 그대로 벗기나 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 끝까지 시침이 뗄거야? 자네가 미룬 논문 그대로 카페한게 다 들통이 났어 어? 자네 말이야 이제 끝장이야. 시간 당사 이것도 파하면이야 파하면. 아니 그럴리가 그럴리가. 아니 나 오늘 동창에 가야 된다고 애 보러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도대체가 엉망진창 야 엉망진창. 나.